1. 사도행전 4장 33절 이번 주 요절은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인데 부활과 관계된 그런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암송하시고요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 아멘 부활주의를 지난주에 보냈는데요 부활은 신앙인들에게 주는 의미가 아주 큽니다 첫 번째는 부활은 구원의 핵심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구원의 두 기둥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의 의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속죄는 십자가고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칭의는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중요한 두 기둥 십자가 죽음과 부활 부활이 빠지면 구원이 제대로 성립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은 구원의 핵심이라는 것 없어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내용이고요 또 부활은 우리의 소망의 근간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먼저 세상을 떠난 분들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첫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되신 것이고요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다음 열매로 계속해서 영적인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다는 소망을 영생 얻는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도 부활하고 우리도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준 큰 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과 소망 이것이 다 예수님의 부활에서 나오는 것이죠 중요한 내용인데요 오늘 말씀은 무엇인고 하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는데 그 무리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도행전 그 앞뒤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삶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무상통하는 것이죠 내 것을 내 것이라 하는 일이 없고 쓰다가 남은 문 또 교회에 갖다 놓으면 교회에서 또 필요에 따라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서로 부족함을 메꿔가며 그렇게 서로 유무상통하며 살게 되었다는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요절 말씀이 탁 배켜있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부활을 통해 은혜 받으면 나누며 섬기는 삶의 동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눌 수 없다는 것은 뭡니까? 내 거라는 것이죠 독점해야지 직성이 풀린다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눈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함께 가지고 또 함께 누리고 또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독점하느냐 나눌 수 있느냐 그 마음에 그 행동의 중요한 차이가 부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가지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다는 기쁨이 있고요 또 내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소망을 갖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에 집착하고 살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됐다는 것이죠 땅에 집착하고 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붙들고 살아야만이 직성이 풀리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데 부활로 은혜를 받으니까 이 땅의 삶들은 한시적인 것이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놓고 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에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새로운 영적인 몸을 얻고 영원히 사는 영생이 있다는 것들을 부활을 통해 확신하게 되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내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누어 쓰는 것이구나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삶의 목적이 아니라 삶의 수단이구나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정말 이걸 가지고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니까 이제는 서로 나누면서 섬기면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우리 신앙의 가운데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수단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건강, 물질, 시간들을 또 잘 활용해서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주께서 오너라 그러면 이 땅에서 주셨던 모든 것들은 전부 내놓고 내려놓고 가는 것입니다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귀한 원동력을 제공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신앙의 근간은 부활신앙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빌리포 3장 20절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 시민권이 다 있는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늘 주신 것 감사하면서 누리고 또 열심히 그것 가지고 살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지는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눌 수 있다는 것, 섬길 수 있다는 것, 자기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옥박질러서 협박해서 그렇게 자기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하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자녀라는 확신이 있고 신앙의 기본적인 것들이 잘 되어질 때 자기를 넘어서서 나누고 섬기며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이 땅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수단들이고 하나님 우리를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가 있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때가 있다는 것 이를 대한 신앙이 분명하면 이 땅을 열심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부르실 때까지 그런데 늘 베풀며 섬기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부활 신앙에서 나온다는 것 꼭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부활절을 보내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한 가지는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 나라 간다고 하나님 나라 가자고 그렇게 복음 전하면서 이 땅의 것이 전부 있냐 그렇게 움켜쥐고 살냐 이 땅의 것 놓치면 죽는 듯이 그렇게 악을 쓰며 사냐 만약에 이런 소리를 듣게 된다면 그것은 진짜 부활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삶으로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섬김과 나눔을 통해 보여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부활절 이후에 또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입으로 삶으로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참된 부활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살로니카 교회는 바울 2차 선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입니다 개척하다가 어려움이 많아서 도망가죠 베리아로 도망가고 그런데 이제는 아덴이라는 곳에 와서 소식을 들어보니까 대살로니카 교회가 믿음 생활도 잘하지만 한편으로는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개척됐을 때 고난을 주는 대표적인 세력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신 구세주라고 그렇게 믿으니까 예수를 인정하면 자기들이 메시아를 죽인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인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늘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 기존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게 되는 것이죠 대살로니카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한번 갔으면 좋겠다 2장 17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2장 17절 조금 앞에 가서 2장 17절 말씀 보시면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여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 썼너라 그래서 한번 가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가서 얼굴 보고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막아도다 사탄이 방해해서 그 계획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하나님이 영광받으시는 일들이 진행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곳에는 항상 방해가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운명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려는데 왜 이렇게 자꾸 태클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하소연할 때도 있는데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 영광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데는 반드시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는데 그 수장이 사탄입니다 그게 그의 의무고 특기고 취미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게 좋고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말씀 속에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자 하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러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그래서 주의를 할 때 방해가 있고 때로는 말씀대로 신앙적으로 열심히 살려고 할 때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 그냥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이겨나갈 것을 고민하는 것이 좋지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다 그러면 시간 낭비하고 마음만 아프고 낙심하기 좋습니다 방해 당연한 것이고 고난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사탄이 어떻게 방해했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방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약한 자들을 공격하는 것이죠 틀림없습니다 두려움을 주고요 낙심하게 하고 의심을 갖게 하는 것이죠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툭툭 한번 건드리면서 두려움을 주고 낙심하게 하고 의심을 갖게 하죠 그러면 신앙적인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두려움이 있는데요 의심이 있는데 이 일에 대해서 신앙적인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걸 노리는 것이지요 우리가 신앙의 기반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딱 판단하면 깔끔한 것이죠 그런데 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툭툭 한번 와서 건드리고 두려운 마음을 넣어주기도 하고 의심을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낙심하게 하면서 약한 자들을 공동체 안에서 조금 흔들어 놓는 것이죠 그럼 누가 한번 이렇게 또 한숨 한번 크게 쉬고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또 비판적인 이야기 쏟아 놓으면 또 한동안 굉장히 그 일 수습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묘한 것은 뭐냐면 긍정적인 것은 전염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것들은 전염이 급속도로 된다는 것이죠 참 희한하죠 누가 하나 이렇게 긍정적인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아서 갑자기 하나로 딱 묶여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이러면 그것들은 사람의 마음을 확 잡아가지고 부정적인 쪽으로 막 기울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은 전파가 잘 안 되고 부정적인 것은 전염이 빨리 되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하나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툭 던져놓으면 굉장히 공동체 전체가 다 힘듭니다 누가 하나 이렇게 딱 하면 그것을 또 받아들이는 데는 오랜 시간들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은 편향되어 있죠 부정적인 것들은 잘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것들은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그러한 편향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그런 성향들이 우리들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을 신앙적인 것을 기반으로 해서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움과 낙심과 의심의 마음을 그렇게 주어서 좀 혼란스럽게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환경을 조금 혼란스럽게 하기도 하죠 무엇에 묶이게 하고요 또 일들을 통해 아주 분주하게 만들기도 하고 다른 것에 관심을 빼앗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기의 관심사 1번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언가 하려고 했는데 관심사 1번이 딱 나오면 거기에 마음을 뺏기면 이거 대충대충 하고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요 정말 자기가 이렇게 항상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딱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또 이 일을 소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관심사 우선순위를 뒤바꾸는 그런 혼란을 주어서 또 주의 일을 잘하지 못하게 방해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시험이라는 것은 뭐냐면 신앙적인 것을 기반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우선순위를 뒤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죠 그러면 주의를 하다가 우선순위가 1번인 것이 다른 것이 나타나면 안 해버리든가 대충하든가 떠넘기든가 그리고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입니다 사람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잘 보이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될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제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선순위 뒤처지지 않게 해주시고 관심 분야에서 밀려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를 맡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거 안 하면 자칫 잘못하면 방해가 들어올 때 이겨내지 못하고요 일을 잘 마무리해놓고 교만하게 빠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했다 나를 알아줘야 된다 내 영역이다 내 분야다 다치하지 마라 이런 데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하고는 하나님 뜻을 수행할 때 기도하면서 방해가 생기지 않도록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끝내놓고도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행사를 주도하는 부서는 그 전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임원들 깨워서 새벽 깨우고 또 별도로 모여서 기도하고 그런 일들 하지 않고 하면 별로 열매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마다 늘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목적을 잃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일을 왜 하는 것인가 도대체 일하느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에 큰 유익이 되는 일이라는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목적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일을 주도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바뀌어서 그것이 행사 자체가 일할 자체가 완전히 뒤집어 엎어지는 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왜 하느냐 이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목적이 있으면 조금 힘들어도 참고요 조금 어려워도 또 기도하면서 버텨내고 그렇게 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꼭 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늘 일들을 다 보고 사람과 서로 섞여서 일하다 보면 늘 마음에 맞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소지가 많고요 때로는 또 짜증도 나눌 경우도 있고 피곤하면 감정이 흐트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혈기 한번 툭 번져버리면 그건 뭐 그 일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죠 사랑의 마음으로 포용하고 이 일만 잘 된다면 내가 한번 꺾여주겠다고 일만 잘 되면 내가 한번 참겠노라고 그런 마음 가지고 품으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면 내가 참아서 하나님을 기뻐하신다면요 내가 수구하고 희생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잘 된다면 그걸 각오하고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희생하고 내 감정을 소중히 어기고 하나님의 일을 희생하면서 자신의 체면을 세우려는 것은 그것은 정당한 일꾼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방해들이 왜 들어오겠습니까? 어디를 들어오겠습니까? 이 마음에서 목적의식을 잃어버리고 또 사랑의 마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또 기도로 준비하지 않는 그 사람을 툭 치우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럼 일들이 지연되고 지체되고 일을 다 끝내놓고도 전부 허터허터한 마음 가지고 기쁨 없는 마음으로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바울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환경적인 그런 사람들의 요인들로 인해서 대살로니가 교회에 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진단하기를 이거는 사탄의 방해였다 예외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사탄의 방해를 잘 이겨내는 일도 우리에게서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귀한 일들에서 쓰임받고 그 일을 해나가면서 방해를 이겨내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 이렇게 점검해 보면요 때로는 어떤 분야에서는 자기 하나 지키기도 힘든 분야가 있습니다 각자 다 나름대로 그러죠 또 어느 분야는 내가 옆에 사람 붙들고도 같이 버텨낼 수 있는 그런 분야도 있는 것입니다 항상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어느 분야에서는 또 어느 분야에서는 옆 사람 손을 잡아주는 그런 일들도 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일들에 대해서 더불어서 함께 그렇게 추진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때 같이 기뻐하고 같이 영광을 바라볼 수 있고 같이 그 열매를 가지고 또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십시오 그러나 사탄의 방해가 있을 때 그것을 개인적으로 또는 옆에 있는 분들과 더불어 손잡고 잘 이겨내셔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잘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직접 가는 것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절 3절 말씀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3절 우리 형제 곧 그리스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델을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란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곳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사도 바울이 대살로니카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가 늘 품고 있었던 생각 기도하고 있었던 중요한 내용 그 한 가지가 오늘 소개가 되어 있죠 2절 3절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요 2절 뒷부분에 보면 국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국건 그리고 3절에 보시면요 앞부분에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같은 말 아닙니까? 굳건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교회들이 세워지고 성도들이 모여들면서 사도 바울이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굳건했으면 좋겠다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도 하지만 본인이 직접 갈 수 있으면 가서 그걸 해주고 싶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안되니까 대살로니카 교회는 누구를 보냈냐면 디모델을 보낸 것입니다 보낸 이유는 뭐냐면 굳건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죠 왜? 지금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핍박이 있죠 핍박이 있고 사탄의 방해가 있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흔들리면 안되는 것이니까 굳건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디모델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디모델을 통해서 대살로니카 교회의 소식을 듣고 감사하고 안도하고 있었죠 8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란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7절 읽고 8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주안에 굳게 선 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디모델로부터 소식을 들었는데 잘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굳건히 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도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휴우 이제 살겠다는 것이죠 그동안 마음고생 얼마나 한 건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성도들이 흔들리며 뿌리가 흔들려가지고 휘청휘청 거리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노심초사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디모델을 보냈더니 디모델을 통해서 잘 됐다 그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야 살 것 같다 그런 것이죠 이제야 살 것 같다는 건 뭡니까? 그 전까지는 정말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들이 굳건히 서지 못하고 흔들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힘들었다는 것인데 이제는 살 것 같다 이제 그러는 것이죠 13절 한번 말씀 보시면요 3장 13절입니다 좀 뒤로 가셔서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기도하는데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그런데 그 굳건이 언제까지냐면 유통기간을 정해놨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산로니카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주 뭐 기도도 이런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축복의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들의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흠이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고 있죠 이 기도 속에 담겨 있는 사랑의 농도를 보면 정말 짙죠 사랑의 깊이를 보면 정말 깊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흔들리는 모습을 가슴 아파하고 또 흔들림을 면하고 굳건이 됐다는 모습을 보고 뛸 듯이 기뻐하고 또 그들을 위해 굳건함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다 바울이 대산로니카 교회의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면 큰일 나는 것이죠 흔들리면 큰일 납니다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렸을 때 조금 흔들린 것입니다 평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보라신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 전에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평안이 잃어버리면 흔들린 것입니다 어느 정도 흔들리는지 모르지만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면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평안이라는 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것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평안을 잃어버렸을 때 그 믿음의 뿌리가 좀 흔들린 것이고요 신령한 것에 관심이 사라질 때 그때도 조금 흔들린 것입니다 늘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먹는 것, 노는 것, 이런 것들 그런 것들만 좋아가지고 그런 것들만 늘 얘기하고 거기에만 관심이 집중되고 거기에 시간과 물질이 많이 쏟아지면 그 믿음도 좀 흔들린 것입니다 신령한 것에 관심이 떨어지는 것은 그 믿음 자체의 기반에 흔들림이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나지 않는데 거기에 사모함이 없고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데 그 믿음의 뿌리가 정상적으로 흡수하고 있다고 영적 양식을 흡수하고 있다고 보기가 어려운 것이고요 회의가 될 때는 더더욱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뭐 하는가 기도한다고 들어주실까 말씀은 그냥 매일 아니어도 별 문제 생기지도 않는데 신앙적인 것들에 잘해오던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회의가 될 때도 그것도 믿음의 뿌리가 좀 흔들린 모습입니다 흔들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크게는 외적인 요인이 있고 또 하나는 외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의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였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미니 시험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대장은 사탄이고요 또한 주변에서 그에게 유혹당하고 미혹당해서 또 그렇게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들을 뒤쑤시고 다니고 염장을 지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말로 행동으로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시험하는 자들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잘 대처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흔들려 버리면 평안도 있고 영적인 것에 관심도 떨어지고 또 그동안 해오던 것들에 대해서 회의가 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델을 보낸 이유는 가서 붙들어주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그런 것들의 조짐이 보일 때는요 옆에 같이 기도해주는 성도들이 필요하고요 함께 또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나 좀 어렵다 기도 좀 해달라 우리 같이 한번 모여서 상황을 나누고 한번 또 기도하자 이렇게 같이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붙들어줄 수 있는 신앙의 친구가 있고 붙들어줄 수 있는 신앙의 동역자가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강한 것 같지만 순간적으로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 때문에도 쉽게 무너지고 합니다 안 무너진 것처럼 해서 그렇지에 여기서 무너집니다 하루에 몇 번씩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옆에서 같이 좋은 대화하고 영적인 부분들 서로 나누고 함께 또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과 신앙의 친구들이 있으면 우리가 또 잘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사랑에 교제하라고 묻고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힘이 되고 서로 힘이 아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고 우리가 함께 동인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모여 있는 것이죠 대면 대면하고 척지고 그런 일들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바라보기만 해도 힘이 되고 또 말 한마디 들어도 힘이 되고 또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때문에 든든하고 또 언제든지 주의 일을 할 때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그런 동역자들 때문에 힘이 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런 외적인 공동체 안에서 이라는 시험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우리가 서로 서로 힘을 합해서 서로 사랑으로 기도해 주면서 그렇게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사람이 항상 시험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내부에 있는데요 원래 뿌리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뿌리를 지탱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 양식을 얻고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고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확신하고 바라보고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의 뿌리입니다 그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그 신앙은 굳건하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죠 시편 1편에서 말씀하시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올해 물가에 심기어진 나무 물가에 심기어진 나무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신의 가에 심기어진 나무 같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죠 뿌리가 든든하다는 것은 말씀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씀과 엄청나게 많은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읽고 씹고 암송하고요 또 은혜 받고 그 약속이 믿어지고 말씀의 능력 때문에 담대함을 얻고 그 말씀을 먹어서 영적으로 포만감을 느끼고 이런 일들을 개인이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안내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개인 삶에서 이 말씀에 대해서 치열한 그런 뿌리 정지하는 작업들을 안 해놓으면 휙 바람이 불 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외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황전직들이 이단으로 막 넘어가는 일들 얼마나 많으십니까? 오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교회를 쪼개나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전부가 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긴 했는데 말씀의 뿌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없고 거룩함과 속된 것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고요 또 세상적인 것과 영적인 신앙적인 것의 판단 기준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은 짓거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뿌리 하나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말씀을 붙이자면 은혜의 창고입니다 은혜의 창고 그동안 받았던 은혜들을 모아놓는 어떤 항아리가 있는 것입니다 저축하는 은행이라고 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면 빼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엄청난 은혜를 주셨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은혜로 이끌어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되고 더 의지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 속에 많이 나오는 얘기요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이 주어졌던 말씀 가운데 기억하라 잊어버릴까 하노라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죠 기억하라 잊어버릴까 하노라 이제 가난한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금 가난한 족속들과의 싸움도 있고 그들의 그런 타락한 문화하고도 접촉이 있고 또 그들의 종교 잡다한 종교들과도 지금 부딪힐 상황이 있는데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주시고 또 법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권면을 주시면서 기억하라 또 잊어버릴까 하노라 그런데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애굽에서 열 지향을 통해 구원하신 것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것 기억하고 광야에서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이신 것 기억하고 추위와 그 더위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한 것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그때는 우리가 그거를 6개월간 또 1년간 한번 돌아보면서 그렇게 감사 예배를 드리지만 실은 우리의 기억 창고에는 은혜 창고에는 은행에는 이렇게 받았던 은혜들이 잘 정립이 되어 있다가 어렵고 힘들 때 또 마음이 헛헛할 때 또 믿음이 흔들릴 때 한번 꺼내보면서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그렇게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셔서 이기게 하셨는데 이거는 그것보다도 훨씬 작은 일이네 그러면서 또 용기를 내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따위 모습을 보일 수 있는가 또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믿음의 뿌리를 늘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과 은혜 은행 은혜 창고 은혜 항아리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유지하게 될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뿌리가 흔들려서 한번 휘청거리면 또 다시 세우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요 너무도 많은 수고의 그런 땀방울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 흔들리는 게 좋습니다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들 강조하지 않습니까 듣는 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집에서 시동 걸고 빨리 좀 빼주지 어쩌고 신호등이 왜 이렇게 많이 걸려 그리고 집에 가면 어떨 때 남는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본인이 펴서 읽고 또 메모하고 또 키티하면서 또 적고 하나님 은혜 받은 것도 적어놓고 또 기도하고 이런 개인경관 시간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많이 가질 때 그때의 믿음의 뿌리가 든든해지고요 생각날 때마다 은혜 창고에서 은혜 하나씩 끄집어내서 감사찬송 올리시고요 이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또 더 사랑하며 살겠다고 다짐도 하시고 이런 은혜를 나를 이끌어 주셨는데 이 지금 우리 가정에 당면한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실 것이라는 또 확신과 소망도 가지면서 우리의 뿌리가 점점 더 굳건해지면서 웬만한 것 와서 흔들어봤자 꿈쩍거리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오지도 않습니다 몇 번 흔들어봐서 안 흔들리면 오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굳건하게 쓰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의 일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또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또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만이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공동체를 지키고 우리 또 함께 손 모아서 교회를 또 아름다운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쓰임받는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고 서야지 그 다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굳건히 쓰시고 은혜의 창고를 점점 넓혀가시면서 또 말씀으로 은혜로 굳건히 쓰셔서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 연약한 지체들을 붙들어주고 또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드는데 꼭 쓰임받는 우리 굳건하고 강건하고 건전한 우리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아멘